1. 문서 이동 1. 문서 이동 아빠를 봤을 때 지금 첫 마디가 문서 이동할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문서 이동할 게 있냐고. 첫 마디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양씨 대준님을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문서 이동할 게 있는데 그게 시일이 언제 걸릴 건가. 이것도 가장 궁금하고. 네. 이동할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까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동의 문서가 지금 전부터 어떤 이동의 문서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수월하게 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시급한데 시급한데 그게 이동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문서 이동할 게 뭔가요. 지금 이제 제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요. 아까 그 건물 이동할 거 혹시 번지 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냥 번지 수만. 아 네. 네. 5, 6, 9에 15번지예요. 5, 6, 9에 15번지. 15번지. 잠시만요. 이게 오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13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이 문서가 취득한 지 1, 2년 된 건 아닌 것 같고 문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오래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터에서 어찌 됐든 처음에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터에서. 아 네네. 금전이 됐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네. 작년 재작년 수저부터 뭔가 금전이 됐든 이 터에서 지금 자꾸 뭐가 깨지는 형국이거든. 오. 깨진다는 게 금전이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이니까 새를 나가도 새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조금씩 이게 뭘 아다리가 안 맞듯이 뭐가 이렇게 자꾸 뻐그러지고 뭐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 작년 재작년부터. 터의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어. 근데 약간 이게 음. 어쨌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장사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터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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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그것까지 잘 모르시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이거를 상가를 이거를 건물을 운영을 한 한지 처음엔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들도 갑자기 툭 한번 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세입자들도 되게 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좀 좋은 세입자가 아니라 여기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되게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방이 다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라 이제 상태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게 이제 워낙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되면 이제 뭐 밤에도 가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낮에도 하고 새벽에 갈 때도 있고 뭐 갑자기 정기가 나가면 또 쫓아가야 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서 갖고 갈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 3년 시력으로 좀 터의 기운이 떠 있다고 제가 말씀 조금 드렸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래서 터의 자리는 나쁘진 않다. 금전이 소실되는 건 없지만 작고 2, 3년 전부터 작고 그 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입자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하자부서 말썽이 생기는 그런 터가 굉장히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터를 봤을 때 네. 지금 음 조금 움직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 움직이는 게 네. 본인 우리 대주님이 지금 봤을 때 50이라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본인이 40대 들어서면서부터 금전의 운기는 조금씩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지금 49기점으로 해서 운기가 많이 바뀌는 시기거든. 네.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2개, 3개 문서를 두고 지금 갈팡직팡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 변화수는 뭐냐면 내가 움직일 건 움직이고 다시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내가 이렇게 왜 번지수를 물어봤냐면 터를 봤을 때 나쁜 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본인하고 인연이 거의 좀 끝나가는 거 같아. 그래서 좀 매매를 하고 다른 자리를 잡아보시면 네. 본인한테는 금전이 됐든 본인 수혜에서도 그렇고 네. 어 조금 많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는 조금 음 어쨌든 이건 내놓는다고 하면 금방 나갈 것 같아. 터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정도 매매 시기는 언제 정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는 지금 움직이는 힘들고 네. 가을 시력 돼서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는 올 끝자락이나 내년 초에는 매매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이거를 보셔서 네. 조금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리 수선도 해 놓고 해야지 또 좋은 값에 받고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 급하게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손을 보고 나서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가을쯤 해서 이렇게 내놓고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초 올 끝자락이나 내년 초에는 분명히 매매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나 물어볼게요. 서울 쪽 말고 좀 이렇게 변두리 쪽에도 뭐가 하나 있나요? 팔개? 아 있어요. 저희 아버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장성에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서울이 아니라 외곽으로 보이거든요. 네. 외곽으로 있는 것도 지금 아버지 몸수가 엄마는 건강한데 아버지 몸수가 별로 좋지 않죠? 안 좋아요. 지금 뭐 치매 기운도 있으셔서 지금 약도 드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귀도 안 들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을 때 병색이 완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쨌든 그 문서는 지금 내놓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아직 안 내놓은 거야? 아버지 땅이요. 아버님 땅은 원래 내놓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그 그 그 장성군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개발된다고 땅에 편입된다고 도로로 그거는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세요. 이것도 가을쯤 돼서 딜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 양씨 대준님을 봤을 때 어쨌든 40대부터 40대 38부터구나 38부터 본인의 어떤 문서훈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직장 여립을 하더라도 내가 두 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본인이 가만히 놀고만 있을 사람은 못돼. 네. 왜냐? 내가 내 부모가 고생 많이 하고 나를 힘들게 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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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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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본인이 본인이 뭐가 됐든 하는 그런 이런 걸 읽어놓은 거에 있어서 부모님 도움이 아예 없었다 소리는 안 나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효자네 요즘 같으면 그냥 아버지 버려두고 하는데 그래도 그 고마움을. 아 그럼요. 병원도 같이 다 쫓아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을 아는 아들을 잘 두셨어 엄마. 그렇잖아. 속 썩일 땐 속 썩였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하는 아들이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잖아. 그리고 그런 문서 정리를 지금부터 하셔서 작년서부터 문서에 이런 변동 변화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문서 정리가 분명히 될 거예요. 될 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지하에 지금 정리를 안 돼서 곰팡이 다 썼는데 이거 다 치우고 다 깨끗이 다 치워놔야 되겠네요. 딱 들어오면 눈에 딱 들어있을 때 좀 예쁘게 좀 포장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 눈에 딱 들어오니까. 네. 했잖아. 팔기 전에 내놓기 전에 그래도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색칠이라도 하고. 그렇죠. 쓰레기라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 이 건물 깨끗하게 썼네 그러고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리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양수대주님만 혼자 있어 지금. 예. 지금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와 다르게 보는 눈이 되게 까다로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자 보는 눈이. 근데 제가 결혼을 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나와서 불안해요. 근데 먼 일이 꼭 나가서 전기가 나갔느니 뭐 사이렌이 울리니 막 쓰레기 누가 뭐 오줌도 싸우고 가고 뭐 뭐 그래서 불안해서 어디 나가서 데이트하고 누구 사람 만나기도 좀 불안하고. 두 번째는 여기 건물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여자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요. 보험은 막 동거하고 있고 무슨 뭐 다 신용불량자에 무슨 뭐 술 담배에다가 뭐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저녁에 새벽에 또 나갈 때가 있고 항상 그러니까 있더라도 그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그 근처에서 있어야지 볼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물 때문에 장가를 못 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빈계없는 무담 없대. 네.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 최초적으로는 결혼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차피 나이도 지금 50이 다 됐는데 저한테 어떤 여자가 오겠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엄마 답답하지? 아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럼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또 뭐 제가 재료가도 아니고 어떤 사람 뭐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어온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딴 사람 딴 데 가서 건물주의라고 믿지도 않아요. 제가 헛드린 일까지 다 해요. 도배까지 제가 다 하고. 전부 일을 다 하고. 네. 그니까 왜냐하면 내가 했잖아 우리 양씨 대주님이 보는 눈이 까다롭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안 보이지만 보기에는 세라니 그냥 풍채 좋고 그냥 아주 그냥 너그러울 것 같지만 되게 예민하고 까다로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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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는 눈이 까다롭죠.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할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되게 꼼꼼하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선입견이라든가 이렇게 좀 가리고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지. 그리고 본인 사주 자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일부 종사 힘든 팔자에 결혼하게 되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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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혼자 살 사주 팔자는 아니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근데 많이 늦지. 아 많이 늦구나. 아 지금보다 더 늦어요? 네. 네. 한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3년이요. 어. 엄마는 얘기 들으려고 본 거지. 네. 아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결혼이 1년지 대사인데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넘도록 이제 제가 40대 때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니 눈 까다로워서 안 돼. 뭐 미스코리아 뭐 이게 아니야. 본인은. 네. 네. 뭐 미스코리아 몸매 빵빵하고 이런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어떤 그런 뭐라 하지. 예의라든가. 그렇죠. 기본.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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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는데. 네. 네. 뭘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내 성이 안 차. 그러면 아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양씨 대주가. 네. 네. 근데 한 100% 짜리 사람은 없어. 좀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조금 낮춰. 눈을 낮춘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스코리아하고 뭐 이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는 내가 채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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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마음에 들고 뭐 성실하고 성실하고. 예. 네. 성실하고 부모한테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 하고 나한테도 잘해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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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아는 여자가 어디있어? 네. 네. models 하나는 빠지게 돼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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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는 부분을 Armen쯤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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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가야겠다 부부는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생각을 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근데 결혼 정보 회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베트남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베트남에서 문자는 오긴 오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 안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아니야 본인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떠한 주선의 자리가 됐든 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만나보세요. 뭐 정보 회사가 됐든 누가 지인이 됐든 만나봐라 그러면 만나보세요. 결혼 정보 회사가 오히려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늦었지 빨리빨리 해갖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지. 뭐 생각만 하다가 뭐 60대 게 그렇겠네요. 60 금방 가겠네요. 근데 뭐 결혼해 갖고 애 놓고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나이적으로. 그건 어렵겠다. 지금 그 사는 집. 아 사는 집. 아 왜냐면 제가 건물 때문에 건물 관리 때문에 집도 이 근처로 이사 오고. 뭐 아파트 저기 청량이 저기도 투자를 해 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 팔리면 다 아파트도 파는 거지 뭐. 아 이사 이사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거든. 근데 이제 건물 팔리면 이사는 자동으로 갈 수 있지. 왜냐면 건물 올해 만약에 내년에 팔리면 그 돈 가지고 뭐 집 오사. 근데 이제 그 돈으로는 건물 사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사 오는 언제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쨌든 양 씨 대주가 어머니 아버님 어쨌든 모시고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리 따로 이렇게 가정이 있다고 해도 가정이잖아. 어머니 가정은 가족이고 본인 혼자 있다라고 본인 가정이야. 그렇잖아. 근데 주가 양 씨 대주님이란 말이야. 우리 아드님. 아드님이 움직이는 운기가 아까 뭐랬어. 마흔 아홉 시운 시운하나부터 이동수가 있다고 했잖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니까 엄마 그거 걱정은 안 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대주님한테 우리 양 씨 대주님한테 해줄 얘기는 뭐 그 정도고.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관절이라든가 무릎 허리 이런 관절 또 이런 두통 이런 질환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아까 그랬잖아. 아버님은 병생이 좀 많이 완연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잖아. 아버님은 오래 못 사시겠죠. 조금 그래도 뭐 오래 돌아가서 이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게 아빠가 지금 79이잖아. 근 10년 상간을 10년 이상인가 보다. 10년 이상을 병생이 완연하게 차츰차츰 존모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머니도 우리 양 씨 아버님 만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두 분이 뭐 있어서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닌 걸로 보여. 두 분이 숟가락 봉둥이만 들고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이만큼 부지런한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만큼 읽어놓고 우리 아들 자손한테 그랬듯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금전으로 이렇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신 거잖아. 아버지는 조금 뭐 나는 이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 언제까지 사시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올해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네. 아셨지? 네. 그러니까 조금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돼요. 엄마 그리고 밥이 잘 안 먹히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많이 드시려고 자주 하시려고 하셔. 엄마를 보는데 입맛 없다고 딱 놓지 말고.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입맛 없다고 딱 놓지 말고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 숟가락 넘기고 뭐 예를 들어 식사량이. 반 그릇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도 한 시간을 두고라도 그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 아버지 이런데 엄마까지 아파 버리면 우리 아들 어떡할 거야. 응. 응? 그러니까 먹는 것 좀 조금 본인이 조절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못 먹으니까 기운 없지. 그렇죠. 응? 응? 내 병을 내가 왜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응? 엄마 약속하고 나가 여기서. 안 먹히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드셔. 응? 응? 건강 생각해서. 응? 잘 드셔야지. 응. 알겠어요? 제가 이제 꼭 챙길게요. 응? 안 먹히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내 하루에 정량을 한 끼의 정량을 반 공기로 정해놓고 한 공기로 정해놓든지 해서. 그거는 꼭 먹어야 되겠다. 한 시간이 걸려든 두 시간이 걸리든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셔. 응? 아들 옆에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있는 게 낫지. 맨날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거는 그건 싫잖아 또. 그렇지? 그렇죠. 응? 잘 드셔. 아시겠지? 네. 골고루. 안 먹힌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더 궁금하신 거. 네.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건물도 배각 준비를 해야 되고. 웬만한 건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